하나, 둘, 셋! 사장님 여기 어딥니까? 거제 중목동에 유치한 똑똑포차입니까? 사모님 여기가 어딥니까? 거제 고연동에 유치한 똑똑포차입니다. 여기는 뭐가 맛있습니까? 모든 메뉴가 맛있지만 곰장어랑 도장어랑 맛있습니다. 거제 고연동에 유치한 거제 중목동에 유치한 똑똑포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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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할 나라로 오세요! 와~~~~~ 형님 뭐 하시면 되느냐? 휴! 하면은? 와~~ 휴! 하면은? 갑니다. 하나, 둘, 셋! 와~~~~~ 한글자막 by 한효정